에피소드 이어서 다음 예제 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달라진지 뭐가 달라졌나요? 앞에 써볼 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보기가 상그럽다는 생각이 들면 이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표기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입니다. 깔끔한 내용이에요. 이것 다 중요한 주제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TA는 디스플레이를 준수하고 있고 U도 디스플레이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임플멘트 트레이트.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 볼 거에요. 그래서 첫번째는 첫번째 아규먼트와 두번째 아규먼트는 서로 타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T고 하나는 U잖아요. 그런데 일단 디스플레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우리 디스플레이는 스탠다드 라이버리의 포맷에 있는 디스플레이 트레이트이다.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아 그게 그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스테이트먼트 2 두개를 전달하는데 첫번째 예전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 얘는 뭐에요? 얘는 str이에요. rep str. 그리고 두번째 얘는 string입니다. 서로 타입이 다릅니다. 그죠? 서로 타입이 다르니까 달라도 상관없죠. 첫번째는 T고 두번째는 U. 둘 다 디스플레이를 임플멘트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죠. 컴파일러 입장입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니까 얘는 rep str이네. 얘는 string이네. 그러니까 서로 타입은 다르구나. 타입은 다르지만 둘 다 디스플레이를 임플멘트 하고 있으니까 이상이 없어. 써도 돼. 가 되는 거죠. 두번째는 볼까요? 두번째는 둘 다 string이에요. 둘 다 string인데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T고 얘는 U잖아요. T와 U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두개가 달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개가 다를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statement1과 2의 타입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달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도 되니까 이게 시행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display이고 그리고 얘도 T입니다. 이렇게 하면 L가 떠요. 어떤 의미가 뜨나요? 보다시피 expected rep str. pound string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rep str이니까 얘도 rep str이 와야 돼요. 요렇게 와야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죠. 이번에는 string입니다. string이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두개의 타입은 같아야 된다니까 같죠. 둘 다 string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상이 없고 얘도 이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rep str과 string이 도대체 뭐가 다른건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는데 곧 살펴보게 됩니다. 일단 서로 다른 타입이라고만 이해하십시오. 그럼요.